연중 제8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사상성당 주임 이재혁 루카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간 강론을 하게 된 사상성당 이재혁 루카신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3월이고 수요일이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겹게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끝날 때가 올 것이니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진 복음은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청년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부자 다들 부자되고 싶어 합니다 이 강론을 듣고 계신 분들도 부자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청소년 미사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아도 부자되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이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도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일도 너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복음 내용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정정당당하게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마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본시 재물이라는 것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것이고 멈출 줄을 모르게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 사람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나라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사는 것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사상성당 주임 이재혁 루까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재혁 루까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아멘